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양수리 다양한 수변공원과 카페, 푸짐한 먹거리로 가득한 낭만 가득 드라이브 나들이 코스 중에 인상 깊었던 곳을 모아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바로 떠나볼까요? 봄에는 양귀비꽃이, 가을에는 황화 코스모스가 반겨주는 최고의 감성공원, 물의 정원입니다 계절마다 색다른 수채화를 보여주는 수변공원이에요 피크닉이나 산책을 즐기러 많이 찾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강과 어우러진 풍경을 따라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 같네요 물의 정원의 상징인 벤나들이교를 건너면 북한강과 맞닿아 있는 강변 산책로를 따라 조성된 계절을 느낄 수 있는 화훼단지가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은 황화 코스모스가 만발해 있네요 정말 예쁘고 행복이 넘쳐나는 공간이에요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도 좋고 한가로운 휴식을 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연인과 산책하고 가족과 나들이하기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불의 정원에서 가까운 수종사는 북한관과 남한강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사찰이에요 절 입구에 주차장이 있고 주말이나 차량이 많을 때는 좀 혼잡할 수 있습니다 수종사는 신라시대에 창권되었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사찰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입구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올라가야 해요 가을에는 환상적인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답니다 하지만 전망이 좋아서 언제 와도 좋은 곳이에요 아래로 두 강이 만나는 양수리와 물의 정원까지 보여요 탁 트인 멋진 뷰를 고즈넉하게 볼 수 있는 명소 놓치지 마세요 다산 생태공원 다산 생태공원은 생태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생태공원이에요 사계절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수변공원과 다산 정야궁 선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유적지가 있어요 강을 바라보며 여유 있는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은데요 언제나 운치 있지만 여름에 만날 수 있는 연꽃단지와 가을을 장식하는 억새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강과 하늘이 반영된 모습이 환상적인 곳이에요 다양한 수생식물이 어우러진 산책길과 피크닉을 즐기기에 좋은 나무 그늘이 많이 있답니다 지금은 단풍이 한창 물들어 더 예쁘고 이른 아침 물안개가 휠때쯤 이곳을 산책하신다면 몽환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넓은 잔디와 나무 아래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다양한 풍경을 담을 수 있습니다 상류 쪽에는 무장의 길 전망대가 있어요 경사가 완만한 타원형 태클을 따라가다 보면 시원스러운 뷰가 강변 따라 펼쳐진답니다 이곳은 공원 옆에 있는 다산 정약용 유적지입니다 유적지 내에는 그의 생가인 여유단과 다산 문화관과 다산 기념관이 있어요 조선 후기 실학의 정신과 실천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기도 해요 빵과 음료가 맛있는 인테리어 공간 한옥카페에요 단체석과 자식 공간도 있고 외부 잔디마당이 있어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좋아요 맛있어 보이는 다양한 디저트와 빵들이 있습니다 정원과 산 한옥 건물이 잘 어우러져 서성적인 뷰를 만들어냅니다 넓은 잔디마당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야외 테이블은 루나와 동행이 가능해서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어요 현대적 공간 한옥과 주변 자연이 어우러져 여유로움을 더해주네요 소나기 마을은 작가 황순원 선생의 삶과 문학 정신을 기르기 위해 조성된 테마파크입니다 황순원 작가의 소설 중 국민소설로 사랑받는 소나기의 배경을 현실적 공간으로 재현했다고 해요 산책하기 좋은 테마 둘레길과 문학관이 있는데 문학관에는 알차고 유익한 볼거리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 프로그램과 직접 그린 예쁜 그림 전시도 있었어요 저희가 제일 재밌게 즐겼던 디지털 영상관이에요 소나기 소설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영상이 펼치되는데 하나의 방에서 영상을 다 보면 다른 방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에요 소나기라는 서정적인 감성을 시각적으로 느끼기에 좋았습니다 북한강을 따라 걷는 강변 산책길로 강변길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고 야유로운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강변 공원입니다 강변 산책로는 서종까지 이어지는데 군데군데 피크닉 테이블이나 의자가 있어서 소풍 나들이로 최고의 장소입니다 강아지와 한가롭게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해질 무렵에는 강 건너 삼으로 해가 넘어가면서 멋진 노을도 볼 수 있었습니다 테라로사 서종점에는 리버 마켓이 있어요 저희는 커피를 사러 카페에 먼저 들어갑니다 카페는 1층, 2층으로 넓게 디자인된 공간이고 야외에도 테이블이 있어요 리버 마켓에는 주로 수공예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작품 전시를 뵌는 듯 구경하는 재미도 매력이 있는 곳이에요 숲속과 어우러진 상점을 둘러보다 보면 오후 햇살이 멋진 테이블도 만날 수 있어요 커피 한 잔이 진한 추억이 되는 곳이랍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요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산책길과 풍경이 예쁜 곳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아도 강물이 보이는 풍경이 최고의 포토선입니다 카페나 식당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아침에 피는 물안개와 해질 무렵의 노을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지금은 모두 진 연꽃잎과 단풍이 또 하나의 풍경을 만들고 있어요 계절마다 다른 매력이 강물과 어우러져 추억을 만드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드라마나 영화의 엔딩 단골 장소였는데 지금은 최고의 데이트 코스랍니다 이런 풍경을 거닐다 보면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겠죠? 나즈막한 담장을 따라가다 보면 다리 건너 세미원 정원이 나오는데 오늘은 먼발치에서만 보고 내년 연꽃이 필데를 기약합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세미원 모습이에요 물 위를 걷는 듯한 풍경과 다양한 정원과 인수대가 있다고 해요 두물머리의 명물 면 핫도그 해질 무렵인데도 많은 사람들로 공기네요 지금까지 양수리와 강줄기를 따라가는 드라이브 여행이었습니다 같이 놀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나레이션은 같이 놀아의 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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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